별로 멋부릴 새 없습니다 베텐러들은 어차피 봐줄 사람도 없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겨울이 좀 빨리 온 대신에 기온이 또 전반적으로 오를 수도 있다고 하고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초겨울 추위가 잠깐 누그러들 거라고 하니까 이번 주말에는 또 K리그 마지막 라운드들 펼쳐지지 않습니까 많은 직관 부탁드리고요 외출하실 분들은 더 추워지기 전에 이불 밖으로 좀 나가서 안 그러면 겨울에 못 나옵니다 오늘은 외로운 솔로들의 일상을 나누는 솔로들을 위한 솔로들의 의한 코너 비연의 챔피언스리그 하는 날입니다 솔로들을 놀리는 킹받는 목소리 박문성 MBC 해설위원과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생방송을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앱을 켜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카카오 TV는 아직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SBS 라디오 에라오 공식 채널 땡튜브를 보면서 채팅 참여 가능하니까 베텐에서 채팅 즐겁게 치시는 분들은 에라오 땡튜브 채널 찾아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름 100만 채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함께 베텐 사이즈가 커진 것 같은 느낌 착시효과를 좀 느껴보시죠 지금 라이브 설정을 좀 하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 생록방을 좀 하다 왔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생방송과 생록방 메커니즘이 달라가지고 설정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라이브와 채팅창이 열릴 테니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고로 베텐러라면 107.7 FM 라디오도 켜놓고 고리라도 켜놓고 생록방도 켜놓고 다채널로 보는 게 재바다집니까 정치적 조사기 아닙니다 코너 전엔 일상문자 코너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자 베텐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침펄풍뚠님 17년 만에 드디어 울산이 우승했습니다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엔 울산 중계를 베리가 제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시즌도 제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울산 제일 많이 갔어요 아무튼 울산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 제가 울산 대 전북 사실상 이번 시즌 결승전 중계할 때 진짜 대박났지 않습니까 K리그 이렇게 재밌구나라는 걸 또 알려줄 수 있어서 좋았는데 어쨌든 이번 시즌은 전체적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고 우승팀은 정해졌지만 이제 최후의 전쟁이 남았죠 승강 플레이오프들 그리고 K리그 2 플레이오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팀이 나락으로 가느냐 어떤 팀이 승격하느냐 이런 것들 최후의 전쟁이 이제 펼쳐지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바람개비님 지난주에 바람이 엄청 부는 날이 있었는데요 등 뒤에서 바람이 부니까 걸어갈 때 좀 편한 것 같더라고요 날아갈 것 같고 재밌었어요 날씬한 분인가 보네요 아니면 살을 좀 빼셔야 되는 분인가 황장군님 더 추워지기 전에 놀이기구 타려고 경주 다녀왔습니다 재밌고 무서운 놀이기구가 많은데 추워서 그런지 사람도 없고 좋았어요 뽀개기 하고 왔습니다 요맘때가 놀이동산 가기 딱 좋은 시즌이야 사실은 약간 추우면 사람들 잘 안 가고 또 평일에 가면 사람들 없고 잘 택하셨네 똑똑한 분이네 베텐 똑똑한 분들이 많이 됐습니다 자 지금 땡튜브 에라오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같이 송출하고 있습니다 베텐이 7년 동안 해왔던 생록방인데요 지금 이번 주는 이걸로 가고 있으니까 채팅으로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접속해 계신 것 같아요 예 안 맞네 예 박펠레라서 그런가 자 프리서런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땡톡이 마비됐지만 톡을 할 사람이 없어서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당신 내비게이션이 마비됐지만 밖에 나갈 일이 없어서 피해가 없었던 당신 페이와 뱅크도 터졌지만 땡전 한 푼 없어서 사용할 일 없었던 당신 하지만 유일하게 방구석 베텐 시청만 불편했던 당신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솔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참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참편 슬립 톡은 안 돼도 페이와 뱅크는 없으면 안 되는 비즈니스맨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m본부로 가버리는 바람에 월드컵 저게 또 m 홍보를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설위원 자를 떼버려야 될 것 같아요 박문성 유튜버 이렇게 해야 되나 당분간 뭐 다 좋습니다 박문성씨 문성씨 채팅창도 나도 톡 고장 났는지 몰랐다 나도 괜찮은데 너도 야나도 하고 있어요 박문성씨는 어땠어요 불편했습니까 저는 진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 친구의 생일인 것 같아요 되게 오래간만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생일 날짜 같은데 그래서 진짜 생일이야 그랬더니 좀 있다가 어 그 생일이야 근데 그 다음에 안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생일이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내가 말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씹어버린 사람 익십한 것처럼 선물이라도 뭘 보내려고 하죠 원래 인성 그대로니까 그 사람도 의아함을 갖지 않았겠네요 진짜 어차피 왜 뭐지 왜 안 되지 그러니까 평년에는 그런 거 생일이니 어 알았어 그러고 끝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기대를 안 했죠 아 근데 진짜 싫어했다니까 싫어 올해는 좀 너그러운 편이라 좀 쏴주려고 했는데 아 진짜 그래요 자 기가 막히네요 돈 아꼈네요 자 아무튼 스마트폰 없이 산다 가능하실 것 같아요 한동안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예전에는 아예 뭐 아예 그냥 꺼놓고 하루 이틀 그냥 지내기도 했었고 뭐 그런 일부로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이제는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는 우리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 사실 이게 사실상의 현대사회의 뇌죠 뇌 이걸로 다 해야 되고 예전에는 뭐 과도한 과잉 연결의 과잉이 싫어서 꺼놨다면 이제는 생존의 문제들이 있잖아 그렇죠 이걸로 다 생활을 해야 되고 여기서 뭐 시켜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채팅창에 고맙다 범수여라고 하신 분 있고 돈 안 써도 된다고 자 아무튼 고장난 건 알았는데 불편한 게 없었어요라고 하신 분도 있고 자 아무튼 많은 게 이제 폰에 연결돼 있습니다 맞아요 듣자간 이번에 그 땡튜브 달순에 전체 회식을 한다고 들었는데 잘 되고 있으니까 좋은 거 먹겠죠 뭐 고기 먹으려고요 소고기 돼지 풍미는 돼지 가격이 좋습니다 제가 맛에 대해서 잘하잖아요 풍미는 그리고 10명 이상이 모일 때는 돼지를 먹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도 이렇게 또 아껴요 저희 식구들이 많아요 열 몇 명이기 때문에 진짜 악덕 없주네요 자 박문성 의원 앞으로 온 문자 장현배님 황희찬 김민재 같은 축구 선수들하고도 사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것 같던데 박문성님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돼 있을지 궁금해요 그냥 황희찬 아니면 희찬이 아니면 별명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뭘로 저장돼 있을까요 아니 이거 뭐 이렇게 사적으로 친하다 이런 거는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다 있긴 있습니다 세 선수가 있긴 있는데 그냥 이름으로 했어요 이름으로 황희찬 김민재 뭐 손흥민 다른 거 없어요 그래요 드라이하네요 사람이 사실 근데 저도 웬만하면 이름 석자입니다 제가 애칭으로 한 거는 저희 아내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신여사님 궁금한데요 애칭 뭐라고 되어있죠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뭐죠 사랑 와 이건 내가 뇌에서 지웠나 보다 와 이거는 뭐 그냥 결혼하고 내내 사람 사랑 그렇게 들어가냐 사람 사람이에요 사랑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내 이름을 그냥 이름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할까 해서 그냥 처음에 저장을 그렇게 해서 괄호치고 자본주의 사랑 자본주의 괄호 돼 있고 비즈니스 괄호치고 산양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아 우리 가족들 우리 딸들도 그랬구나 뭐 우리 공주님 뭐 이렇게 네 그래요 채팅창에 옛사랑도 있냐고 옛사랑 있습니까 그거는 신여사님 듣고 계시면 박펠레 폰 옛 검색해보지만 옛 두 있는 거 아니에요 버전으로 있을지도 모르지 버전 아 버전으로 자 채팅창에 사탄 아니냐고 사탄 들렸어 자 그러면 코너 속의 코너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패 기록 중입니다 지난주에 울산 현대대 포항 스틸러스 경기 울산의 승리와 울산 우승 확정을 예측했지만 1대1 무승부로 끝났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까지 울산의 우승 확정 연기됐었고요 자 오늘 예측은 한국 시간으로 10월 20날 그러니까 오늘 베텐 생방송 끝나고 조금 이따가 열리는 새벽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에서 어떤 팀이 이길지를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유에 에릭슨이 있기 때문에 네 둘이 절친이죠 에릭슨과 손흥민의 어떤 재회 제 기억이 맞다면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홈 첫 골을 어시스트 했던 게 에릭슨일 거예요 에릭슨이 밀어줘서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토트넘 3위 맨유 5위 이 선두권의 아주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맨유를 상대로 골을 넣을 것인가도 추가 예측 부탁드립니다 자 박펠레 선택은 승리는 메뉴가 하고요 손흥민은 골을 넣습니다 이게 뭐죠 월드컵 중계 안 한다 이겁니까 그래요 채팅창에 에릭슨이 못 나올 것 같더라고 지금 몸이 안 좋죠 자 결과는 내일 새벽에 직접 확인하시고 예측 승패 결과는 차곡차곡 카운트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참한 솔로들의 일상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지들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풍성한 머리로 매력 어필하고 연애 성공하시라고 탈모 샴푸체트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비참 사연 소개 부탁드립니다 묘한기부님 요즘 샛빙 챌린지가 유행하잖아요 집에 아무도 없길래 따라 추면서 엔딩 요정까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 댕댕이가 저를 한심하게 보는 것 같은데 이거 기분 탓이겠죠 샛빙 챌린지 뭐죠 샛빙이 방송 타도 되는 용어인가요 저도 솔직히 몰라요 아 지코의 노래 저희 노래 좋아합니다 노래 굉장히 좋아해요 지코 제목이에요? 네 노래 제목이에요 샛빙 챌린지가?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샛빙이라고 하면 약간 비속어에 가깝잖아요 새것을 뭐 그런 식으로 말 표현해요 노래 제목이기 때문에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아 저 알고 있어요 아 나만 몰랐구나 이 노래 굉장히 좋아요 아 저는 최신 아니 뭐 몇 개 뭐여라도 이렇게 몇 개 리듬이라도 해보세요 최신 차트를 이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럼 쪽지 말고 말로 해보라고 리듬을 리듬이라도 아 지코님 걸 어떻게 제가 함부로 따라합니까 채팅창에 넌 얼굴이 중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나한테 한 얘긴가? 자 하여튼 샛빙 챌린지를 했는데 엔딩 요정까지 해봤더니 댕댕이가 한심하게 봤다 저희도 굉장히 문자만 봐도 한심하죠 그러게요 배텐러들은 이런 거 아니 했으면 했지 이런 걸 왜 또 이렇게 공개를 해? 공개 저행당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절대 리듬 타지 마시고 절대 이런 걸 흉내도 내지 마시고 몸으로 뭐 이렇게 물이 되는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젤리스님 찢어진 청바지를 입어봤는데요 살이 쪄서 구멍 사이로 살이 삐져나오더라고요 만져보니 말랑말랑하고 촉감은 좋았습니다 그래도 살은 빼야겠죠 빼주세요 찢어진 청바지가 청바지가 유즘도 유행인가요? 모르시죠?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방송이 형은 돌청 입고 다니시잖아요 고등학교 때 입까지만 입었다 왜 이렇게 돌청을 오래 입어? 아니야 돌청 아니에요 그거 아무튼 터진 소세지 같은 느낌 나는 게 찢어진 청바지인데 약간 살집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는 당분간 왜냐하면 더 찢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입을 때 좀 발가락에 걸리고 그러면 되게 많이 찢어져요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저도 청을 잘 안 입는 이유가 입다가 더 찢어져요 꼭 더 찢어지더라 거의 떨어지려고 그래요 꼭 발가락이 거의 걸린다? 맞아 시원하더라고 조심하는데도 자 다음은요 안경을 써님 학교 자습 시간에 여사친이 갑자기 뒤를 돌더니 저를 뚫어져라 보더라고요 당황해서 너나 좋아하냐? 했더니 제 뒤에 있는 시계를 본 거라네요 눈이 안 좋아서 시간이 잘 안 보였대요 안경을 써오라고 닉을 바꾸셨네요 자습 시간에 여사친이 뒤를 돌아봤는데 너나 좋아하냐? 이게 드립으로 나갔으면 그나마 욕하고 마는데 당황해서 너나 좋아하냐는 굉장히 역하게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딴 사연은 좀 거르자 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넌 그냥 병풍이야라고 하신 분이 있고 좀 비켜라라고 하신 분도 있고 분명히 뒤에 있는 시계를 봤으면 자기를 보지 않는 초점을 알았을 텐데도 모욕죄로 고소당한다고 하신 분이 있고 신고 안 한 게 다행이다 자 다음은요 야옹이님 저는 종종 마사지를 받는데요 같이 운동하는 친구가 자기도 마사지 받아보고 싶다더라고요 기본 두 명보다 커플 마사지가 더 싸길래 그걸로 예약했는데 베텐너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향기롭고 따뜻하고 노곤한 분위기를 남자들끼리 공유하니까 좀 그랬어요 커플 마사지는 커플만 합시다 마사지샵에서 되게 당황했겠는데 커플 마사지는 같은 방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커플들끼리 그래가지고 같이 옆에 누워가지고 마사지사도 두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해주는 게 마사지 아니겠습니까 그걸 남자들끼리 남자들끼리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출장 가면 일단 한 침대는 당연하지만 한 방에서도 안 자려고 그러잖아 우리 둘은 그렇죠 끔찍하죠 그리고 뭐 남자들끼리 발 마사지 정도는 같이 갈 수 있죠 발 마사지만 밑에 이렇게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 주는 생방송이 많습니다 내일도 생방송 모레도 생방송 청취소 조사기관에 잘 부탁드립니다 박문성 축구의 서리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비연의 챔피언3를 듣고 계신데요 사연 만나봅니다 염창동 서윗남님이 보내셨습니다 얼마 전 회사 회식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밖에 있는 고깃집이었는데 한창 술 마시다 화장실 가려고 나왔더니 회사 여자 후배가 쪼그리고 앉아서 술을 깨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안 추워 밖에서 이러고 앉아있으면 큰일 나 얼룩얼룩 들어가 이따 가요 술 좀 깨고 들어갈게요 아 이거 많이 추운데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내일 거둬진 데 걸쳐 이거 좀 나는 괜찮으니까 입고 가도 돼 입고 가도 돼 나 너무 스윗한데 내일 옷 돌려받으면서 같이 커피나 한 잔 하자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 옷도 돌려받고 스윗함도 어필할 겸 어제 그 후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 굿모닝 아 어제 그 잘 들어갔어 아유 내 옷 없었습니다 큰일 날뻔했지 그치 내가 그 벗어주기 잘했어 내가 옷이요? 무슨 옷이요? 아이고 어제 그 저 밖에 밖에서 추워보여가지고 내가 걸칠하고 내 잠바하고 줬잖아 아 기억 기억나 아이고 근데 옷 없나? 어머 그거 선배 옷이었어요 옷에서 이상한 썩은내가 나서 버렸는데 어? 아 그 버렸 버렸다고 내 내 옷 내가 벗어준 내 옷을 미안해요 어제 제가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나요 길거리에 굴러다니던 거적대기인 줄 알았는데 선배 옷이었어요? 그거 버렸는데 어떡하죠? 아 거적대기 아 뭐 어쩔 수 없지 난 난 괜찮아 커피나 한 잔 저 쏘아그룹 대충 난 거적대기 괜찮아 제가 아끼는 옷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여자 사람 후배한테 커피도 얻어먹고 5분 정도 대화도 나누었고 이거 이득이죠? 옷에서 얼마나 썩은내가 났으면 거적대기라고 표현할 정도인지 그래도 마음만큼은 스윗하다 거적대기라는 표현 자체는 예전에 무슨 거지왕 이런 드라마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김춘삼인가? 왕초 왕초 아무튼 옷에다 토했을 수도 있다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면 사실 빨기도 그렇지 빨기도 애매한 상황이 됐으면 이거 거적대기로 몰아붙여서 프레이밍 했을 수도 있죠 기억은 안 나는데 냄새를 기억한다는 게 신기하다 무슨 옷이요? 이랬다가 거적대기 냄새라는 거 냄새만 기억했다는 게 그 꽐 상태를 뚫고 들어갔다는 거죠 자 아무튼 아니면 애써서 선배가 벗어줬다는 사실 자체를 잊고 싶은 거지 그렇죠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싶은 걸 기억하는 거지 사실 알고 봤더니 다음 날에 굉장히 잘생긴 선배가 옷 그거 어제 잘 입고 들어갔니 했으면 어 너무 감사했어요 막 그랬을 텐데 그렇지 기억이 안 나도 그렇게 얘기했겠지 자 아무튼 염창동 서윈남이 아니라 염창동 춘삼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넌 정화조남이야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정화조 뭐야 넌 세심한 타잔이야 아 왜 통을 깐고 갔나 집에 스몰토크 사전 차단 아 이거 옷 벗어지고 그러지 마요 추워 감격으로 숙취보다 강한 짠네 아 그렇죠 옷에 냄새 배면 이거 답 없습니다 아니 근데 고깃집에 갔다가 벗어줬으니까 냄새 낫겠다 그렇죠 담배 냄새 커피 냄새 쩐네 땀네 뭐 이런 거 다 섞여있는 맞아 맞아 황금선 의원은 여자한테 옷 벗어주는 경험 있습니까 있죠 학생 때는 뭐 특히 많이 했죠 민복 같은 거 아니 뭐든지 뭘 벗어줘 깔깔이 같은 거 벗어준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입고 있던 거 뭐 가디건 이건 지금 입고 있는 거는 그 파리 생제르밍 옷인데 이런 축구복 벗어주는 거 아무튼 저희 과에 여자들이 반반이었어요 회계학과 모든 거의 웬만한 학번 다 그래가지고 그 성비보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사실 회계학이 학계학이 뭔지 하나도 몰랐어요 제가 숫자가 싫어서 갔는데 회계학 언론을 딱 열었는데 회계학 언론 책 보잖아요 두 가지로만 써 있습니다 숫자와 한문 정말 한자와 숫자예요 한문 쓰던 세대지 그래서 이렇게 다 갔어요 학력고사 보고 잘생긴 선배 오셨으면 드라이클리닝해서 돌져줬다고 하신 분 있고 백화점에 가서 사와서도 오죠 주전 자 그러면 여러분의 비참 문자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양미준님 집에서 앞머리를 혼자 자르다 삐뚤게 잘랐습니다 요즘 남자친구가 여친 앞머리 잘라주는 콘텐츠가 유행하던데 혹시 저도 남친이 잘라준 것처럼 보일까요? 아 여자분이시구나 아 혹시 두 분 베테나분들은 이런 콘텐츠가 유행하는지 모르시죠? 남친이 여친 앞머리 잘라주는 콘텐츠가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아니 그래도 땡튜버신데 이런 거 유행하는 건 보통 땡튜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연구한 알고리즘을 타야 되는데 제가 이런 룰을 안 보잖아요 생 축구만 나오는구나 진짜 저도 그래요 축구 아니면 동물 다큐 이런 거만 계속 더 이 알고리즘이 감옥 같아요 이렇게 무슨 연애 이런 거로는 본 게 없는 것 같은데 채팅창에 거 미용실도 먹고 삽시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여자분들은 이렇게 집에서 혼자도 많이 자르시는구나 앞머리는 그래요? 집에서 혼자 자르나? 아예 모르겠네 저도 잘 몰라요 샵 가는 줄 알았는데 왜 이런 걸 저희한테 보내셔가지고 우리한테 물어봐 자 아무튼 이런 사연 걸러라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예 거르겠습니다 그래도 여자분이 보내셨는데 어떻게 걸러요? 그러게요 위주님이 보냈는데 아우뇨요? 아이돌님 요즘 축제가 많아서 다녀왔는데요 아이돌들처럼 얼굴에 큐빅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신나게 놀고 집에 들어갔더니 누나가 코 옆에 왕점이 뭐냐고 하더라고요 큐빅이 다 떨어지고 보라색 큐빅 하나가 흘러내려 코 옆에 붙어있었습니다 유행은 아무나 따라하는 게 아닌가 봐요 남자분이 얼굴에 큐빅 스티커를 붙이고 축제를 다녀왔다 제대로 민폐했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베테너라면 꼴도 보고 싫을 것 같은데 자 오서방이라고 하신 분들은 나이가 굉장히 있는 분들이죠 오서방 오서방 굉장히 옛날 스타일이죠 자 다음은요 강재효자님 남자인데 발이 240입니다 신발을 사러 가서 240 사이즈 보여달라고 하니까 아 어머니 신발 사러 오셨구나 하더라고요 보통은 여자친구 신발 사러 오셨구나 이러지 않나요? 240이면 이제 성인 남성의 발 사이즈로는 좀 작은 거죠 많이 작은 거죠 근데 이제 뭐 학생이실 수도 있고 아무튼 그리고 여친이 없는 거는 이제 누가 봐도 그래요 보이죠 얼굴에 다 쓰여 있고요 그리고 효자상이란 게 있습니다 베텐러들은 베텐러들은 딱 두 부류 효자상 불효자상 우리 베텐러들은 딴 건 다 떠나서 효자는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세상이 흑백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 두 가지 얼굴도 발도 소심한 남자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샘김 노 눈치 듣고 돌아옵니다 배성재 10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박문성 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보내시는 비참 문자들 소개해드릴까요? 네 9739님 직원 식당에서 짱녀와 마주앉아 돈가스를 먹는데 제 코를 유심히 보더니 코털이 귀엽게 나왔다고 해서 아직도 정리하라고 기르는 중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슬슬 고백해도 될까요? 형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정말 추한 거죠 글자도 읽고 싶지 않나요? 코털이라는 글자 자체가 싫어요 이게 그냥 만화에서 슬램덩크 같은 데서 코수염이 난 사람을 코털이라고 할 때가 있지만 그거 말고 이제 진짜 코 구멍 안에서 나온 털은 정말 그 샤프심 샤프심 정말 혐오스럽죠 정말 혐오스럽습니다 나 생각났어 떠올랐어 머릿속에서 근데 이거 꼭 남자들만 나오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맞아 맞아 있어 있어 그래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야 이거 그래서 되게 눈을 의심한 적이 있어요 어? 이게? 이러면서 근데 아무튼 이 귀엽다라고 한 것은 진짜 이거 지적해줄까 말까 지적해줄까 말까 용기된 거예요 고민하다가 귀엽게 나온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알려준 건데 진짜 예의 있게 알려준 거거든요 귀엽게 나왔다 채팅창에 코털 모양이 하트 모양이었나요? 라고 물어보셨고 도시러시 양갈래로 땋았나요? 하신 분도 있고 청출 조사기관에 이따윈 얘기를 할 거냐라고 하신 분 있고 개미다리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개미다리? 그런 사람 있어요 개미다리? 개미다리 개미다리처럼 하나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그리고 정말 심한 분은 거미다리 무단 거미다리 여러분들 그 뿅뿅뿅 돌아가는 그걸 뭐라고 하는데 전기로 하는 코털 제거제 이런 거 있어요 좀 쓰세요 얼마 안 합니다 소리 나는 거 있어요 안 해 저도 있거든요 저는 두 개나 있어요 이거는 아저씨들은 필수예요 다음은요 용꿈님 꿈을 꿨는데 큰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저에게 여의주를 안겨줬습니다 이거 뭐지? 묘하고 생생한 꿈이라 인터넷에 검색해봤더니 태몽이라네요 전 친구가 없어서 대신 태몽을 꿔준 것도 아닐 거고 전 모서리는 아닐 텐데 일단 복권을 사볼까요? 아 여자분이시구나 자 아무튼 전 모서리는 아닌데 대신 꿔준 것도 아니고 여자분이라는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네 친구가 없어서 대신 태몽을 꿔준 것도 아니고 남친이 아니에요 그냥 친구입니다 보통 남자분들도 많이 꿔주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쓸 수 있지 남편이 꿀 수도 있고 그냥 변비치료 꿈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신 분 있고 무슬모용이라고 하신 분 있고 개꿈이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아무튼 뭐 저희가 뭐라 그러겠어요 태몽을 못하는데 가족 대신 꿔 거라고 너 뒤로 순산했지라고 하신 분 있어요 뒤로 순산 아 자 다음은요 6557님 배탠 들은 지 1년 넘은 여고등인데요 남사친이 배탠 듣는다는 말 듣고 걔한테 정떨어졌어요 정상인인가요? 우리한테 물어보면 그럼 우리는 비정상인입니까? 뭐지? 아 남사친이 배탠 듣는다고 했다고? 왜 우리를 왜 정상이긴 한데 어쨌든 본인도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듣지만 내가 친한 사람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묘한 심리가 있죠 배탠이 나만 듣는 나만의 작은 방송 정떨어졌대 정상이긴 정상입니다 나도 너한테 정 떨어져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왜 왔냐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마을은 여고생이지만 아저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요 다음은요 까르릉님 마음에 드는 후배가 있어서 오빠미를 보여주는 중인데요 으이그 바보야 하면서 머리도 쓰다듬었더니 정색하면서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머리를 쓰다듬는 걸 안 좋아하나 봐요 남자가 은밀하게 마음 편하는 방법은 뭐가 또 있을까요? 팁 좀 주세요 만화를 너무 봤어요 웹툰 보면 꼭 이런 거 나오거든요 키 크고 키 크고 되게 잘생긴 남자가 조그만 여사친한테 머리 이렇게 확 싸덩어서 헝클로 틀리면 그 여자가 아 하지마 이러면서 되게 설레네 심쿵하는 극혐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넌 붙지마 제발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머리 싸덩은 손으로 싸덩이 안 맞는 게 다행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근데 이런 거 되게 한 번 해보고 싶긴 하지 않아요? 그런 거? 여자들 되게 싫어해요 그거 어떻게 알아 여자가 싫어하는지 일단 해보고 물어보자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하더라고요 아 역시 다 해봤구나 드라마가 다 배려놨어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볼까지 꼬집었어야지 라고 하신 분이 이 귀염둥이 헝클로 틀려놓고 아 하지마 이럴 때 볼을 꼬집으면 이제 완성이죠 다음은요 싸구 고길님 부산 사람입니다 제가 부산 사람이라고 하면 다들 오빠야를 해달라고 해요 아 그래 이런 거 있어 저는 남자인데 아 진짜? 주위에 여자가 진짜 없나 봐요 그리고 이 말을 왜 듣고 싶은가요? 서울 사람들은 아 남자한테 오빠야를 해달라고? 뭐지? 차단해드리고요 자 다음은요 이런 사연은 싫습니다 이달의 옥자님 머리가 가르마로 기장이 있는 편입니다 연예인들이 가르마를 무심한 듯 쓱 올리는 게 멋있어 보여서 수시로 머리를 쓸었는데요 집에 와보니 어깨에 비듬과 머리카락이 수북하더라고요 전혀 몰랐네요 이런 사연을 저희가 읽어야 됩니까? 성출 전화기관에 생방송에 오늘 왜 이래? 코털부터 해가지고 네 더럽습니다 다음은요 안일금님 땡톡 안일금 메시지 개수가 홈 화면에 뜨잖아요 친구가 그걸 보더니 이야 땡톡 많이 오네? 하더라고요 이거 다 광고 메시지인데 바보 땡톡 대란이었는데 이제 땡톡의 기능이 조금 일부 정상화됐을 때 우르르 날아온 게 다 광고거든요 하텐러들은 그거라도 있으면 어떻게 있습니까? 이 알림의 설렘이라는 거는 잠시라도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8595님 출근하려고 버스 기다리는데 산책하던 댕댕이가 저한테 와서 제 냄새를 계속 맡더라고요 견주분이 아니야 간식 없어 했는데도 절 아련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냄새를 맡더라고요 저한테 무슨 냄새를 맡은 걸까요? 유독 킁킁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이제 꼬리꼬리하고 우리 댕댕이들이 후각이 엄청나죠 그렇죠 비릿하고 뭔가 이제 생선이랑 뭔가 꼬리꼬리한 것들이 합성되어 있는 그런 느낌 넌 인간 개껌이야 라고 하신 분 있고 잡내가 난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니 나는 견주분이 더 미워 아니야 간식 없어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견주분이 먹인 거예요 제대로 먹였네 개밥 씻는다고 하신 분 있고 원래 정상적으로 그러면 안 돼 이런 거잖아 아니야 간식 없어 댕댕이가 발바닥을 핥는다 발을 씻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다음은요 버네너님 미국 여행을 갔는데요 바나나 토마토 이런 것들을 영어식 발음으로 하려니 괜히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호텔 조식 먹을 때 바나나 요거트랑 토마토 달걀볶음 안 먹습니다 아 이거 얘기하기가 그래서? 발음하는데 뭔가 오글거림이 있다 이거 그냥 바나나는 이제 바나나 토마토는 토마이토 그렇죠 달걀 이런 게 에그 아니에요? 그래요 에그도 못했나? 아 달걀볶음 토마토 달걀볶음 아 뭐 그런 거 아무튼 근데 그 조식은 그냥 퍼먹는 거 아니에요? 아메리카 쪽에 가면은 버네너라고 하는데 영국은 또 영국 가면 그냥 토마이토 어 그냥 그 발음으로 바나나 바나나 아닌가? 모르겠다 아무튼 강아지 상인 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뭔 소리 하는 거지? 오늘 왜 이래 사연들이 자 아무튼 강아지가 불안해 하나요? 강조되고 반복된 소리 갑자기 이렇게 놀래키는 소리 불꽃놀이 소리라든가 그거는 뭐 사람도 그렇잖아요 차량 경적 소리 이런 것들을 좀 싫어하기도 하고 자 아무튼 뭐 본인이 댕댕 이상이다 넌 짐승이야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오늘 방송 뭐갔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오늘 뭔 일 있나? 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래요 자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텐 오늘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생방송으로 박문성 해소리언과 함께했습니다 베얼러브님 이딴 방송이 전세계로 송출되고 있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오늘 SBS 에라오 유튜브 채널로 생롱방을 했기 때문에 예 전세계가 볼 수 있죠 오늘도 비참다웠다 청출 조사기간에 잘하는 짓이다 예 월드와이드 비참은 아직 시기상조다 자 선물 받을 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까르르님 오빠미 보여주려고 머릿수 하는 분들이고요 8595님 댕댕이가 냄새 맡은 그분 그 다음에 9739님 코에서 개미다리 나온 분 묘향기부님 샛빙 챌린지 하시고 구력당한님 안경월서님 너나 좋아해 하셨고요 또 야옹님 같이 마사지 갓 난남님 이렇게 해서 드릴게요 네 자 박문성 의원 고생하셨고요 저희 지금 생방송 끝나고 야근 있습니다 네 비참 생롱방이 이어지니까 글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중력 끝곡입니다 야안 꿈꾸세요